한 번 웃는것은 단아해야 되지 않나? 한 번 웃는 것도 괜찮아요 단아해야 될 것 같아요 혜란님 단아 표정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단아도 하셨나면 혜란님 단아도 하셨나면 정전 단아도 멀어지고 웃겼어 우리 상품들이 많이 떠요 야! 상풍이 아니라 시험공원 쭉쭉 봐주세요 라든지 제가 없는거지 회장님 눈 한번만 감고 어디가도 돼요 회장님 눈 띄고 계신다고 아 밑에를 입고 눈을 내릴까? 지마 지마를 좀 이렇게 크루치는 저대로 괜찮아요 지금 활짝 웃어볼까요? 칼을 약간 이렇게 칼을 약간 이렇게 여기를 시험공원 아니요 그렇게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회장님 여기 가운덴 손가락을 약간 붙여주세요 저는 원화평면은 좀 두개나 옷으로만 갖다주시면 아 저거 손가락 예매하시네 핸드 아래 한번 봐주세요 흰 오른쪽 손가락을 이것들이 너넨 탁구치고 봐 흰 흰 흰 흰 흰 흰 흰 너는 꼭 이상한 것이잖아 아니에요 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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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't 흰 흰 흰 흰 서벌 맛있는데요 즐거워요 그래서 얼굴을 봐주세요 오 좋아 좋아 잠깐만 너무 예쁘다 여기가서 여기가서 연차 좋겠지? 언니 힘내세요 나 그냥 바람을 많이 봐야겠다 아우 쉬운 색이야 파란색 하면 이상할까 봐 아니 언니 그거란 말로 부의 상징이야 어? 빨리 찍어라!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야 장난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해 응해주세요 시키는 거 다 해 시키는 거 시키는 거 이거 다 뒤집어 조금만 생각해 조금만 생각해 이게 뭐야 우리 미성 공원 좋아해 진이서는 펭귀이 들어갔어 바닥에 앉아서 아기 같은 여행 일하는 거 이렇게 해보잖아 여기가 너무 정바지 어 저거 귀여워 이걸로 여보내어어어주시면 안 돼요 아 잠깐만 펜치 못해 진짜 펜치 해야 돼 빨리 빨리 끝! 끝!